박한일 후보님 말씀을 듣겠습니다. 박한일 후보님은 IT 전문가로서 영상으로 소개를 하십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. 저는 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한일 교수입니다. 부산을 디지털 혁신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중도보수 교육강 후보에 나섰습니다. 저는 제 소개를 동영상에 담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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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이 교육이어야 합니다.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직 교육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동적인 영상 잘 봤습니다. 사실 박 교수님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박 교수님이 오늘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다 망가져서 노력해도 이런 게 어려워진 시대인데 어쨌든 그 당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 어떤 게 나를 계속 공부를 하게 만들었습니까? 혹시 그 당시에? 결국은 저는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그런 힘든 환경에서 우리 교사분들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마 저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또 도전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아마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제가 교수도 되고 또 학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또 이렇게 오늘의 이런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. 답변 감사하고요. 영상 잘 봤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